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85인치 TV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시티브 4K UHD TV입니다. 저렴이 85인치 TV로 이 가격에 설치 포함이며 가성비 상당히 우수하고 베젤 작아서 디자인 깔끔합니다. 4위는 더함 4K UHD QLED TV입니다. 가성비 85인치 TV로 스마트 TV 지원하며 QLED로 눈 피로도 적고 반응 속도 우수합니다. 3위는 TC의 4K QLED TV입니다. 올해 6월 출시 신제품으로 눈 피로도 적고 패널 3년 무상 보증 지원하며 스마트 TV입니다. 2위는 삼성 4K 네오 QLED TV입니다. 완성도 높은 85인치 TV로 하질 매우 우수하고 멀티비 기능 지원하며 게이밍용으로도 좋습니다. 1위는 삼성 4K QLED TV입니다. 가장 리듀 좋은 85인치 TV로 QLED로 피로도 적고 삼성 제품으로 AS 잘 되어 있으며 내장 스피커 음질 우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